여러분은 나한테 사랑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은 그 애고를 죽이러 왔어 그 애고는 버림받은 애고, 미움받은 애고라 사랑받고 싶은 거고 열등이 애고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라 걔가 죽어야 돼 걔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계속 괴로워 걔가 현실을 창조하잖아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 육신을 가진다는 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요 벌써 불별심이 그때부터 생겨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보니까 이런 꽃 있더라 꽃은 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나 그때 충격받았어 꽃이 꽃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사람키만 해 근데 동물도 잡아먹더라 지나가니까 뭐가 이렇게 나와서 잡아먹고 파리나 벌 같은 거는 가서 이렇게 딱 붙으면 바로 잡아먹고 그걸 보면서 징그럽다 무섭다 아프다 그러잖아 꽃도 향기 나고 예쁜 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꽃도 그래 동물도 다 그래 그래서 모든 존재가 있잖아 다 아름답지는 않아요 아름다운 존재도 있지만 흉측한 존재도 있고 모자란 존재도 있고 똑똑한 존재가 있지만 바보 같은 존재도 있고 하거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 되게 아름다웠거든 아프지만 아름다워요 근데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열등하니까 미워하고 싫어해 여자가 왜 미움받아요 이상하잖아 남자 여자 똑같은데 왜 미움받아 그래서 여자들이 생각해낸 결론이 있어 아 생식기가 사실은 여자들은 성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남자 성기는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여자 성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겉에서 보면 없는 거로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자들의 무의식 속에는 나는 남자에 비해서 성불고 장애인이라는 느낌이 있어 안 달려 있거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맨날 보면서 이랬어 아휴 니가 고추만 달았으면 나는 어릴 때 그걸 시장에서 파는 줄 알았어 엄마가 시장 갈 때 엄마 오늘은 고추 꼭 사와야 돼? 저금통을 맨날 줘 내가 이렇게 돈 받은 거 이렇게 모으잖아 우리 엄마 저금통만 이렇게 먹고 앙자와 오늘은 안 팔더라? 우리 엄마 또 천연적스럽게 내가 이거 왜 그랬는지 알아? 고추 같은 건 안 판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오늘은 안 팔더라 이게 맨날 애 저금통 울려 먹으러 저금통을 몇 개를 날렸는지 몰라 오늘은 꼭 사와 이렇게 주면은 저금통 받고 가서 안 팔아 이렇게 얘기해 다음에 오는데 나중에 지쳤어 한 1년 하니까 왜냐면 할머니가 맨날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보면서 에휴 니가 아들이야 됐어 그러면 너는 모자라는구나 아들이 정상이지 완전한 거지 너는 여자라 비정상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야 공부를 못해 이럴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쟤는 공부 잘하는데 이럴 때 너는 비정상이구나 정상 비정상 우월이 열등이를 나눈 거야 넌 열등하구나 이럴 때 존재가 인정 못 받고 버림받죠 수치당하죠 그래서 여자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고추 사달라고 그렇게 1년을 졸릴 때는 고추에 대한 집착이 남자 성질이 생식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컸겠어 나중에 여기 와서 마음 공부하는데 내 마음속에 달마다 박탈감이 있잖아 빼앗긴 마음 뭔가 계속 뺏기는 것 같아 빼앗긴 나를 인정 안 해서 그렇다는 걸 알았거든요 뭘 빼앗겼어 어린 시절에 사랑 못 받고 그래서 사랑 뺏겼고 행복 뺏겼고 뭐 뺏긴 거 많아 근데 그 근원이 뭐였냐면 성이었어요 여자가 된 거 남자가 못 된 거 즉 성기를 빼앗긴 거 성기만 나 달려있었으면 남자야 그 빼앗긴 여자가 그구더라고 몇 년 전에 풀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그게 올라온 거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올리겠지만 내일부터 쭉 제 그림은 여러분 무의식에서 들어가서 그려요 그래서 머리로 그리잖아 여러분이 엄마 해로 엄마 뭘 그려주세요 나뭇꽃 요청해도 소용없어 그날 뭐가 올라왔느냐 어떤 아기를 치유해서 조상의 모든 아픔이 올라왔느냐 그걸 그려 아니 며칠 전부터 여자 연가들이 와서 그렇게 운해 빼앗겼다 그래서 얼마나 빼앗겨서 아파 빼앗긴 아픔도 인정해주고 두려움도 인정해주는데 끝이 없이 오고 운해가 또 오고 뭘 뺏겼다고 하나 연가들도 차마 수치스러워서 지입으로 얘기 못한 거지 성기를 빼앗긴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어제 하루 종일 그걸 그려줬어 남자 생식을 막 그린그리니까 이제 내려온 거야 이제 안 와 어젯밤부터 안 오네 이제 좀 편해졌어 아 그전에 날 들복드니 집단 무의식 속에 여자들은 다 그 빼앗긴 마음이 그게 있는 거야 남자들은 뭐야 있는 사람은 편할 것 같아 간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뺏길까 봐 두려워 그래서 프로이드가 거세공포를 얘기했잖아 남자들은 죽음보다 더운 것과 뺏길까 봐 두려워 그걸 끊어버리면 남자로서의 생명이 없는 거잖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아들 사이에는 그게 흐르죠 거세공포 내 성기를 빼앗아서 남자로서 힘을 못 쓰게 할까 봐 뺏길까 봐 두려운 그 마음이 있어 항상 여자를 보면 올라오는데 아닌 척하지 올라오지 여자들은 뺏고 싶다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고 뺏고 뺏긴 애고가 공명해서 서로 그렇게 싸워 대는 거야 그걸 제가 티토크를 어제 올렸었어요 그 빼앗긴 아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어제 이제 그 마스터 아기들이 세션을 시켰어 다 시컷 뺏어줘 남자들도 시컷 그냥 뺏겨갖고 그냥 뺏길까 봐 두려움을 다 인지하도록 해줘 신났대 어제 이제 내 그림 도와주는 아기가 도우미가 와서 막 보고 야 이제 뺏을 수 있어? 신나서 뺏으면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시컷 뺏고 왔는데 이래 해라 엄마 뺏어도 별거 없군요 너무 좋아서 올라갔는데 뺏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설사 남자가 된들 또 힘들게 살아야 되지 뺏길까 봐 두려움에 똘면서 응? 엄마가 넌 아들이지? 똑바로 해 아들은 다 그게 된 게 아니었던 거야 아들이 되면 또 짐을 줘야 돼 너 결코 내가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나서 온갖 짐을 다 지우고서 똑바로 해 너 아들이지? 너 장손이지? 돈 벌어야지? 시식 장가 가야지? 잘해 부인한테 애들 잘 키우고 막 책임감을 또 그게 기다려 끝이었구나 이놈의 애고는 얻어도 얻어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독재라고 지금 얘기하는 독재했던 그런 대통령들 보면 다 가졌잖아 권력이 뭐 근데 날마다 허무해서 청와대 안에서 술 마시고 여자 부르고 행복한데 술 마시고 여자 부르고 그런 짓을 해? 수치스러운 짓을 해? 안 행복했던 거야 왜? 돈과 권력 다 여자도 내 맘에대로 다 가져봤지만 괴로운 거야 빼앗긴 아픔이 빼앗긴 아픔을 가진 그 애고가 그 자체가 존재가 상처여 애고가 상처여 그 애고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괴로움은 죽어야 근데 여러분은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 죽는 건 딱 다른 거 없어 보면 돼 딱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 보게 하려고 내가 세션을 통해서 딱 고개를 이렇게 돌리잖아 그러면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울면서 서럽다고 하면서도 아픔을 쥐꼬리만큼 느끼고 이렇게 보다가 세션 끝나면 바로 딱 원상복귀 한두 번이 아니야 딱 고개를 돌려서 10년, 20년, 30년을 봐야 죽어요 애고의 목숨줄을 이 육체의 목숨은 5분이면 끊어 이게 목 매달고 그치? 애고는 그렇게 끊어지면 얼마나 줘 한 번 보면 자기는 죽은 줄 알아 안 죽어 안 죽어 불사져요 거의 계속 다시 살아나 그래서 돌을 30, 40년 따는겨 죽인 줄 알았더니 보면 또 살아나 질깃질깃하죠 아픔이 그 안 죽으려고 그래 왜? 그걸 딱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 아픔이 너무 두려워 그 아픔이 나라고 인정할 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행원리는 대충 알 거예요 우리 수행원리 여기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아기들이니까 엄마, 아빠의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경험 정보가 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나다 이게 수행원리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뭐냐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과 그 존재들이 나라고 인정할 때 끝나버려 근데 그 나라고 인정이 쉬운 줄 알아요? 절대 거부감이 들고 쟤가 왜 나야? 쟤 저렇게 열등한데 우리 남편이 나야? 아니야 어떤 애고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증오했든지 제가 수행원리 그때는 제가 강의했거든요 수행원리 끝나고 나한테 찾아왔어 그러면서 이래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개 XX 하면서 욕을 해 아버지한테 그 개 XX 그 새끼가 바로 나라고요 그렇게 강의하셨어요 내가 그 새끼가 나면은 손에 장을 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거 다 틀렸다고 나 인정 못한다고 이 원리 자체가 틀린 거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어 박차고 그 길로 그냥 퇴소해버리는 아기가 있어요 내가 그걸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얼마나 고통받을지 아버지가 자기라고 절대로 인정 안 하면 그 인정 안 하는 애고가 누구예요? 아버지거든 아버지랑 똑같은 열등의 아픔이거든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나요? 머리는 그렇게 안 살고 싶지만 아버지랑 똑같게 살게 돼 엄마랑 똑같은 여자라고 인정하려고 할 때 한 세, 네, 네, 다섯 살 요지님이야 말도 엘엘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그 이모를 낙태하려고 막 아무거나 먹었대 독약이라고 생각되는 거 다 먹었대요 그리고 막 간장도 새벽 마시고 무덤에서 구르고 막 이랬대 근데 안 죽은 거야 질긴 목숨 안 죽고 태어났는데 약간 떨어지는 바보가 태어난 거야 이렇게 웃고 다니고 옛날에는 그런 애기들이 꽤 있었잖아 동네에 근데 나는 그 이모가 되게 좋았어요 내 속에 바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몰라? 그림 그리고 나면 올라와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아 행복한 아기가 있어요 바보가 아이고 자기들 없는 줄 알아? 다 있어 한 마리씩 바보가 있어요 천재도 있는 게 없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속에 벌써 그거부터 인정 안 되는 게 인정이 바보가야 없어 여러분 안 그래 어떤 짓 하는 거야 아우 내가 바보지 아우 내가 막 이러잖아 진짜인데 그거를 그냥 그래 그냥 그러는 거야 뭘 그냥 그래 여러분 그 맹할 때 한번 눈을 봐 바보지 또 천재도 있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하잖아 천재야 또 천재도 인정 안 해 천재는 뭐 저기 아인시타인 아휴 그렇게 멀리서 찾지 마 다 내 안에 있는데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난 그 이모가 되게 좋았거든 가만 그 이모랑 막 놀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외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너 이모랑 놀지 말래 나보고 그래서 왜 나 이모 좋은데 그랬더니 너 이모랑 놀으면 바보던데 그래서 내가 나 바본데 내가 그랬어요 아기들은 다 인정하잖아 나 바보 좋은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를 막 빗자루로 막 때리면서 네가 바보 되면 어떻게 돼 어? 막 그래서 뭐 어떻게 돼 그랬더니 막 때리면서 놀지 마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딸을 보면 너무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네 딸 바보지 이럴까봐 자기가 낳았잖아 자기 자식인데도 자기라고 인정해야 한대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모로 생각하면 아픔이 너무 많이 올라와 엄마도 자기를 볼 때 이 바보야 그리고 소녀한테 자기 딸하고 놀지 말라고 얼마나 아팠겠어 그 이모가 날마다 엄마가 자기를 볼 때 이 바보야 이렇게 보고 그 바보가 자기 딸인데 자기가 낳아 그게 자기 모습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인정을 안 해줘 마음 안에서 바보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되게 가슴 아픈 게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니까 지능이 이제 내가 훨씬 어른인 거야 내가 가면 너무 좋아해 우리 이모가 그때 30이 넘은 이모인데 날 따라다니면서 맨날 뭘 졸라 뭘 해달라고 그러고 사달라고 내가 잘 사주고 그랬거든요 이뻐하고 이모가 날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모가 라면 끓여달래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하고 라면을 사다 그때 시골에 라면이 없잖아 근데 이제 선전에 라면 나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이는데 할머니가 들어와서 너 이거 물 왜 끓여서 어 나 이모 라면 끓여줄 거야 그랬더니 전현이 미쳤나 왜 라면을 먹는다 계속 아니 먹고 싶다는데 그랬더니 그 물을 끌려고 하는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행주를 잡더니 홀랑거린 거야 어 근데 그 순간 너무 그때 어린애였으니까 그 무의식 열려 있었겠죠 아픔이 올라오면서 엄청 내가 주저앉아서 막 우는데 우리 이모도 울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시는 니네 너 이모가 사달린 거 사주면 너는 혼날 줄 알아 너는 얘한테 사달리지 마 이러는 거야 엄청 미워하는 거야 자기의 열등한 모습을 보니까 바보를 보니까 미워하는 거야 근데 이모가 나랑 있을 때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보가 아니었어요 말만 어눌하지 똑똑해요 그래서 피라미 잡을 때도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알려주고 근데 할머니랑 있으면 그 바보가 되는 걸 내가 많이 느꼈거든 오늘날 내가 그러거든 할머니 이모 그렇게 바보 아니야 다 알아 그러니까 전현이 뭐 바보지 막 우리 할머니 그랬어 인정을 안 하고 열등히 바보라고 그러니까 더 바보가 되는 거야 나랑 있을 때는 내가 사랑하고 둘이 좋아하니까 바보가 바보가 아니에요 행복해 그러니까 되게 좋아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이제 계약하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모가 막 울면서 가지 말라는 게 자기 심심하다고 그래서 이모 나 가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럴 때 너 여기서 살면 안 돼 이모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지 여러분 자기가 바보라 불행한 게 아니다 바보인 거는 인정이 돼 여러분이 열등해서 불행하다고 느껴 열등인 거 인정돼 근데 열등해서 바보라서 수치당해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아픈 거야 그래서 아픈 거야 그래서 그 이모한테 라면을 못 끓여주고 그때 마지막 방학 때 내려왔는데 그 한 열흘 지나고 나서 이모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약간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죽는 데더라고 근데 죽은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엄청 울면서 그냥 학교 가지 말고 거기 있어 줬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라면을 안 끓여줘서 죽었나 한 일 년을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 내가 대신 먹어 줄게 이모 하면서 엄청 그러니까 엄마가 넌 왜 이렇게 라면을 먹어대 이렇게 했던 그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나 약간 지적장애인이죠 특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모 생각이 나고 난 되게 사랑스러워 이렇게 어벙벙하게 얘기할 때도 난 귀여워 내 속에 있나봐요 그래서 귀여워 저기 휴게소에 장애인을 이렇게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나 보지 어느 날 갔더니 약간 우리 이모랑 비슷하게 남자 얘기인데 약간 떨어지는 애가 뭐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응? 그래서 내가 뭐 주세요? 막 이러면서 걔랑 놀고 과자도 사다 주고 그랬거든 사랑받으면 하나도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은데 그걸 수치 주고 열등이라고 그래서 아픈 거야 서로 여러분이 가만히 봐 여러분이 아무리 바보 천덕 부르기에도 누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수치를 안 주고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그치만 여러분 생각해봐 돈도 가지고 권력 다 가졌어도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으면 필요 없어 내 존재가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야 내가 우월해지면 사랑받을 거라고 우월해져서 사랑받았어? 그렇게 했었는데 응? 저 우월해져서 잘난 척하는 애고들이 사랑받았냐 이거야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우리 아기들이 봤어요 열등이 청산한다고 집착 청산한다고 그러니까 애고 속에는 그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열등이를 인정 못해 아픈 마음을 인정 못해 내가 모자라면 남들이 나 사랑 안 할까봐 내가 돈 못 빼면 나 사랑 안 할까봐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 헤라님은 돈 많고 예쁘고 나는 마음이 예뻐야 좋아해 마음이 예뻐야 내가 어떤 아기를 보고 그랬어 네가 돈 못 벌고 못나고 열등이라 싫어하는 거야 네 마음이 미워 분별하는 네 마음이 미워 사람을 보면서 급수 나누고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우월한 사람 이 사람은 못난 사람 이따위로 급을 나누고 있잖아 너 네 마음이 너 그거 몰라? 분별하잖아 네가 헤라엄마 대하는 듯이 똑같이 대했어? 다 분별하면서 대하고 네 애고를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너를 갖다 불쌍한 너를 다 버리잖아 그 마음이 미워?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약간 이게 지능이 떨어질수록 어때요? 그런 게 분별심이 없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분별심이 없을수록 사랑이고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전부 열등히 버리고 그 아픔에게 인정 안 하고 그 집착 때문에 사랑 못 받아 그렇게 분별하니까 그냥 인정하고 살면 남을 수치지 않고 나를 수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있는데 그 집착의 영화를 며칠 전에 봤나 봐요 어떤 영화냐면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가 너무 사랑했어 근데 이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사랑 안 해주니까 이 남자가 외과 의사래요 이 여자를 납치해다가 팔하고 다리를 다 잘랐어 토르소를 만든 것이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그리고서 밥을 먹여줘 다 해줘 다 수족이 돼서 그러면 되게 행복해 근데 이 여자를 사랑했던 다른 남자가 있어 이 여자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그 사실을 알고 쫓아와서 자기 여자를 이렇게 만든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든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막 말려요 죽이지 말라고 이 남자 없으면 난 못 산다고 그렇게까지 해주면서 자기를 잘랐는데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다 해주니까 죽여버리라고 하진 않고 이 세상에 그래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열등이가 죽이지 말라고 해서 끝내 못 죽이고 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서 저는 그 집착 막 그 사랑받고 싶은 집착보다는 그 아픔을 느꼈어 그 여자가 내가 이렇게 열등이가 이런 존재가 세상에 나가면 아무도 날 사랑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 남자만 날 사랑해주겠지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팔다리 자른 그 남자가 진짜 이 여자를 사랑했구나 육신을 사랑하고 예쁜 걸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존재를 사랑하니까 팔다리 없어도 나는 널 사랑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사랑하지 어쩌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얘기 들으면서 전 직접 보지는 않고 얘기만 들었어요 줄거리 모든 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인정을 못해 사랑은 규정에 여러분 그 규정이 집착이에요 공부 잘해야 사랑해줄 거야 엄마들도 아예 애들한테 얘기하는 엄마 있죠 너 이번에 수학 80점 안 맞으면 그 이상 안 맞으면 너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엄마 아들 아니야 엄마 딸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조건이 있어 그럴 때 그게 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나 못생긴 나 열등한 나 안 보고 싶어 그걸 볼 때 너무 아파 그 아픔을 보는 게 두려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제가 제 이모로 떠올려 봤어요 그 지적 장애인 이모 예전에 청산할 때 떠올리니까 그 이모로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렇게 된다면 너무 두려운 거야 수치당할까 봐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장애인 되는 게 사람들이 너 바보지 너 열등하지 하고 날 수치줄까 봐 두려움이 그게 무서워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무서워서 인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수치당하지 뭐 왜 이모만 그렇게 수치당하라는 법이 있어 나도 그렇게 돼서 수치당하지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나를 인정하면서 그걸 인정했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열등의 아픔 여러분이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가 버린 그 여자 남자는 다 그래서 인정 못하는 거야 성폭행당한 여자 수치스럽다고 버렸어 성폭행당한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폭행당한 내 여자를 사람들이 보고 너 그런 여자였어 너 더러운 여자구나 너 그렇게 다 빼앗기고 너 순결도 없는 여자구나 너 그렇게 수치당한 여자구나 하고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수치당할까 봐 그래서 인정 못하는 거야 남자들이 돈 못 버는 자기 그게 아픈 게 아니야 그게 아프지 왜 아파 사람들이 과거에 돈 못 벌 때 여러분 무의식 속에 아버지가 돈 못 벌 때 엄마가 어휴 영감탱이 돈도 못 벌고 이걸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못 버는 나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다 야 너 돈도 못 벌지 어휴 경신아 이럴까 봐 돈을 못 벌어도 누군가 나를 진짜로 사랑해 줘 돈 못 벌어도 괜찮아 너 사랑해 그렇다면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누가 여러분을 여러분만 쳐다보면서 각자 자기 인생 살죠 그렇죠 여러분의 아픔을 대신 이해해주고 맨날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 암만 엄마 아빠라도 자기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다니면서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 자기 애고를 인정하고 걔를 사랑해야 돼 수치 당해도 나만큼은 나를 버리면 안 되거든 그런데 내가 나를 제일 많이 버려 남들이 너 이뻐 이래도 계속 고집 부리면서 이러잖아 내가 뭐가 이뻐 못생견대 너 괜히 그러지 자기가 제일 자기를 제일 많이 버려 이쁜 나도 버려 그럼 못생긴 나는 안 버리냐 못생긴 나도 버려 여러분은 봐 못생겨서 그러면 받아들여 내 못생겨서 이렇게 해 야 이게 어디서 너는 잘생겨서 이렇게 나오지 너 이뻐 그러면 뭐라 그래 거짓말하지 이것도 안 받아들여 인정을 안 해 도무지 어떤 마음도 왜 나의 내가 이쁘다고 하면 잘난 척 한다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인정 못하고 내가 못생겼다고 하면 너 못생겼다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인정 못하고 다 마음이 그거야 어떤 마음이든 떠올려 봐 수치 당할까 봐 두렵지 그것 때문에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 걔가 왜 그렇게 두려워 사랑받고 싶어해 걔가 미친 듯이 사랑에 집착하지 수치 당해서 버림받은 아픈 여자 남자는 그래서 하는 짓이 있어요 첫째 무지무지 사랑받고 싶어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계속 올려요 그리고 이해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무조건 칭찬받고 싶어 미움은 절대 안 받고 싶어 그래서 미움을 다 버려 인정을 안 해 미움받은 걸 너무 아프니까 그걸 보면 미움받은 나를 알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 미움받았구나 이렇게 수치 줄까 봐 두려워서 사랑받은 나를 줘야 사람들이 너 사랑받았어? 이렇게 인정해줄 것 같은 거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헤라 엄마가 여러분이 왜 믿겠어? 난 여러분 사랑하지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사랑할 편이야 내 제자가 왜 미워? 나한테 좋다 공부하러 왔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미움을 인정 못하면 난 계속 미움을 줄 수밖에 없어 인정하는 게 죽이는 거야 내가 미움받은 여자구나 오지게 미움받아서 나만 보면 다 믿구나 내가 미움받은 남자구나 버림받은 남자구나 아프구나 여기로 들어가야 돼 아픔을 딱 느껴야 되는데 죽어도 안 느껴야 돼 고집 부리면서 에이 심지어는 대놓고 너 미워? 하는데 이래 에이 거짓말 좋아하면서 미워 그런데 계속 에이 괜히 그러지? 헤라님 이런 얘기들이 있어 절대 인정 안 해 왜? 너무 두려워서 미움받은 아픔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 미움받은 아픈 나를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 별거 아니거든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나를 인정하고 그냥 미움받은 아픔 느껴주면 되는데 막상 느낌은 별것도 아니야 근데 안 들어가려고 너무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막 수치스럽고 아프니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거야 미움받은 애고가 떠있으면 미워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 근데 제자들도 헤라 엄마한테 스승한테 사랑받으러 온다고 생각하는 아기들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은 나한테 사랑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은 그 애고를 죽이러 왔어 그 애고는 버림받은 애고 미움받은 애고라 사랑받고 싶은 거고 열등이 애고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라 걔가 죽어야 돼 걔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계속 괴로워 걔가 현실을 창조하잖아 나가 봐 계속 두렵고 버림받고 미움받은 상황 계속 계속 출렁거리지 미움받은 상황이 뭐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다 미움받은 상황이야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럴 때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 딱 얘기해서 그걸 죽이는 헤라 엄마는 죽이는 사람이야 스승은 목을 내놔야 돼 여러분이 그 애고의 목을 아프지만 그때 사랑만 받고 싶지 어떤 애고가 미움받고 싶어 하지만 아파요 하고 딱 죽어버려야 되지 응? 용감하고 가빠있게 죽어버려 그냥 확 헤라 엄마도 그렇게 죽였어요 사랑받고 싶은 그 질긴 목숨이 한두 번 미움받아서 죽었겠어? 응? 제자들한테도 오지게 미움받고 스승한테도 미움받고 오지게 미움받았어 그래갖고 죽은 거야 어떨 때는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내 목에 칼질하고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림 봐봐 머리에 칼도 박고 머리에 칼박은 여자를 헤라TV에서 보여줬잖아 여러분 몰라? 헤라엄한테 관심이 없구나 보여줬는데 이번에 서울에 휴가 때 티타임에 갔는데 어떤 아기가 헤라TV 때 그 그림을 내가 보여줬는데 갑자기 너무 놀랬대 충격을 받았대 그 충격받은 여자가 누구요? 똑같은 여자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제 그림은요 무의식으로 치고 들어가요 제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을 재미있으라고 그냥 뭐 그래 그 그림인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그 아픔 치유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머리에 칼박은 여자는 여러분 다 머리에 칼박고 죽고 싶은 여자 다 들었어 남자들도 그렇고 자기 열등한 모습 보면 어때요? 죽이고 싶어 자기 여자 남자를 그러면서 말로만 죽이고 싶어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는 생각이지? 이러고 있어 진짜 죽이고 싶다니까 그걸 나는 그림으로 딱 그린 거야 그럼 일반인이 그린 거와 뭐가 달라요? 일반인은 무의식으로 못 들어가 그냥 무서운 그림이네 근데 이거는 훅 들어가 그래서 존재를 건드려 무의식 속에 애고를 그 아기가 딱 보는 순간 충격을 탁 받았는데 그날 밤에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 도렷이 그냥 환상인지 꿈인지 보였대요 자기 여자가 이렇게 딱 칼들고 있는 자기를 본 거야 내 속에 이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인정 안 해서 그걸 보자마자 알았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살기가 있으면 여자 그 부인한테 살기 있으면 남편한테 영향을 미치죠 남자한테 살기 있으면 부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서로 같이 사니까 남편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아서 걱정했거든 내 남편이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퇴원했다고 고맙다고 자기가 그 그림 보고 그게 죽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올라와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 몸이 여러분 무의식을 딱 이렇게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있어 여러분 속에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 왜? 나를 죽이고 싶은 여자 그게 아름답지 않잖아 아프잖아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사람들이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고 알면 나를 사랑하는 여자라고 생각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인정을 안 해줘 마음을 아프다고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걸 볼 때 너무 두려운 거지 그래서 그분도 너무 놀라고 그날 밤 저녁에 밤새도록 화장실 들락거리면서 너무 두려웠대 그 여자를 두려웠고 나니까 그렇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한 번 겪고 나니까 아 머리에 칼을 박고 죽고 싶은 여자가 나였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더래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이모가 나지 수행 시작하고 저 바보 멍청이 이모가 나였어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사람들이 너 바보지 할 것 같고 진짜 인정했다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근데 딱 인정하고 나니까 그러네 내가 바보짓 한 모든 일이 다 떠오르면서 나네 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인정하러 왔어 그걸 절대 인정 안 하려고 여러분이 인정 안 한 마음은요 상황으로 보여줘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속에 미움받은 여자 남자가 있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야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 그걸 미움받은 여자 남자 보는 게 두렵지? 너무 두려우니까 밖을 보면서 너 왜 다 미워해? 막 이러고 있어 아니 그 사람 자유지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도 누구 미워하고 사랑하는 게 자유지 나보고도 그런 아기 있어요 막 와서 혜란님 혜란님 왜 쟤만 이뻐해? 난 미워하고 쟤는 이쁘고 너는 미워 내 마음이야 인정해 사랑받은 애고가 있으면 사랑을 주고 싶죠 모든 애고가 근데 미움받은 애고가 있으면 미움을 주고 싶은 거야 그냥 그 미움도 인정해야 돼 걔가 죽어야 더 이상 미움을 안 받는데 끝장이 나는데 인정은 안 하고 자꾸 사랑받으려고 집착하니까 계속 미움은 오고 그러면 계속 밖을 보고 미워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버림받고 미움받은 아픈 애고가 열등이 애고가 쓰는 툴이 집착이야 집착해서 평생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미움만 받고 두려움 속에 사는 거야 제발 좀 내려놔 그냥 인정을 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까지 미움받았으면 내가 미움받을 만한 미움의 애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쟤들이 몰라서 날 미워했어 뭐 이렇게 대놓고 미워한데도 안 받아들이고 집착을 써요 첫째 두 번째는요 이건 더 나빠 자포자기 어차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자포자기 그래서 아니야 너 사랑받을 수 있어 얘기도 안 믿어 그리고 계속 미움질을 해 그냥 미움에 빠져서 그냥 절망한 상태로 살아 이럴 때 올라오는 그다음 증상이 뭐예요 죽고 싶다 어차피 이렇게 계속 미움만 받고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 때에는 죽어야지 자살하는 아기들이 다 그거죠 한동안 힘든 상황이 오면 그걸 미움받는 아픔으로 느끼고 그걸 보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들어가줘야 돼 열등이로 근데 안 들어가 그리고 계속 그래 나 같은 걸 이렇게 맨날 미움받고 이러겠지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럴 바에는 죽어버리지 뭐 이러고 자살하는 거야 아픔으로 들어가고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우울증도 똑같아요 우울한 거 우울하죠 왜? 나는 이렇게 수치당하면서 수치스럽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필랄이 없을 거야 너무 괴로워 그럴 때 늘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죽고 싶고 그 우울증이 이렇게 잠식된 거예요 우울한 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수치스러운 나를 안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울증이 걸려요 내 존재가 수치라는 걸 인정하면 절대 우울증이 안 걸려 근데 그게 아프거든 내 존재가 수치스럽다고 인정하려는 거 너무 두려워 수치스럽다고 인정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어우 저리가 여러분 똥을 보면 어때요? 피하죠? 똥이 존재의 수치야 사실은 더럽다 이게 존재의 수치거든 똥 보면 피해 똥이 제일 무서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할 때도 여자를 7명이나 8명 죽인 그 범인이 딱 한 여자 못 죽였다고 하잖아 13명 죽었대나 죽었대나 왜 못 죽였냐고 하니까 그 여자가 막 도망가는데 쫓아갔대 쫓아가다 그 여자가 똥밭에 넘어졌대 그 똥밭에 넘어져서 일어나서 있는데 못 다가가겠더래 못 쳐야 되잖아 똥을 그래서 더러워서 못 죽여 더러운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야 더럽다는 마음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똥을 무서워하는 거야 여러분이 똥을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라 무서워서 피하는 거야 두려워 옛날에 그 일제강정기 때 항일투쟁하던 사람이 만주로다가 이걸 전해야 돼 돈을 근데 감옥에 갇혀서 돈을 자기만큼 비밀 근고를 알고 있고 전해줘야 그 사람들이 항일투쟁하고 사는데 나갈 궁이라도 어떻게 했냐면 그 감옥 안에서 똥을 싸서 그걸 막 먹고 찰철창에 이렇게 묻히고 간수가 오면 그 똥 묻은 손으로 막 잡으려고 했어 그랬더니 간수가 불었었어 얼마나 무서운 거야 똥만 싸면 그걸 갖다 이렇게 하니 때려도 안 듣는 거야 때릴 수도 없어 때리려고 하면 똥 묻은 손으로 달려드니까 똥을 묻혀야 되니까 그렇지? 더러운 게 엄청 그게 수치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이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어 수치야 수치당한 내돈대 똥으로 여기죠 그걸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알고 보면 그게 뭐가 무서워 똥이 그렇잖아 애기들은 찰흙놀이 하잖아 똥 갖고 지가 똥 싸고서 못 봤어?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 갔는데 똥 싸서 지가 찰흙놀이 해 그 엄마가 좀 이따 쫓아서 4살짜리인가 지지 지지 하면서 애기는 그게 더럽다고 없어요 엄마들이 이제 더럽다고 막 하면서 유치원 가봐 똥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지 애기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데 자기 존재니까 존재의 수치니까 왕이라도 여왕이라도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 똥 안 싸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수치의 똥밭에 구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관을 썼어도 수치의 똥밭에 못 벗어나는 거야 이 몸뚱이가 지내고는 똥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 대원군 손자 민비 아들이 죽었잖아 그렇게 소중한 거야 가장 수치스러운 게 가장 소중한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똥 굶으면 되게 좋아하잖아 똥 더럽다고 하면서도 똥방 나오면 좋아하고 그치? 그 돈과 왜 연관이 있어? 부귀영화야 수치를 뒤집으면 즉 수치를 인정하면 종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수치와 종기는 일맥상통인데 그 수치당한 존재를 인정을 안 해 더럽다고 하면서 죽이고 싶지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너무 약자고 아프니까 거기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마음을 보든 그게 올라가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그게 못 들어가는 거야 수치가 너무 무서워서 근데 수치가 내 존재가 수치다 내가 똥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수치를 왜 이렇게 두려워했나 그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걸리지 어쨌든 그걸 인정해야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치를 인정하면 수치를 절대 안 보려고 인정 안 하려고 고집부리면서 완전 우울증 걸려버리고 포기상태 인생을 포기상태로 살고 빼앗긴 애고가 하는 짓이 그거죠 세 번째는 맨날 화내고 살아요 빼앗겼다고 하면서 뺏겼다고 맨날 맨날 화내고 분노하면서 우라병으로 분노조절 장애로 애매한 애들 때리면서 사는 거 집에 오면 꽥꽥 소리지르고 그게 버림받은 아픈 열등이가 하는 짓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절대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 시키면서 야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만 미친 게 아니라 조금씩은 다 이 머리와 무의식의 괴리가 큰 만큼 정신이 이상하구나 자기가 여기 위치에 딱 있으면 열등이가 크면 자기 열등이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실제 자기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거나 이렇게 평가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를 못 봐요 내가 보기에는 엄청 똑똑한 아기인데 그걸 모르더라고 너 엄청 똑똑해 애도 그걸 인지를 못해 왜? 똑똑한 자기를 인정을 안 해서 또 어떤 아기 보면 멍청하기 그지없는데 너 바보거든? 하니까 식당까지 쫓아오면서 바보 아니라고 정정해해 달라고 계속 그건 네 마음이지 내 마음은 네가 바보 멍청이로 보여 그건 네가 내 마음을 무시하는 건 인정해 나는 너를 바보로 볼 자유가 있어 너도 나를 바보로 봐도 괜찮아 내가 해주죠 왜 우겨 내 마음을 왜 지가 우겨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는 거는 되게 이상한 거야 왜 그 사람이 여러분 뜻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줘야 된다는 게 그 무슨 독재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할 자유도 있고 여러분 뜻대로 안 움직일 자유가 있는 거야 그치? 그거 존중해야 되는데 그거 존중 못하니까 미움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이 아주 이상한 거야 미움이 집착이죠 네 마음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 너 그렇게 평가하지 마 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미워하잖아 미움이 올라오잖아 그치? 그 사람 마음이 돼 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좀 뭔가 괜찮은 거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과 미움이 헤라엄마 세상에서 사랑과 미움과 다른 거야 여러분을 에고이식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 그건 네 미움에고를 봐 이렇게 하고 죽이려고 미워하는 건데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거야 여러분은 존재를 미워하더라고 존재를 미워해 그래갖고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는 똥을 싸도 이쁘대 다 이쁘대 그리고 자기가 미워하는 존재는 잘나고 이쁜 모습을 보여도 계속 미워해 헤라엄마는 안 그래요 그 존재를 규정짓지 않기 때문에 미운 모습 보면 바로 직격적으로 미움이 가고 버림받은 모습 보면 바로 버려주고 사랑받고 예쁜 모습 보면 바로 사랑해주고 그게 몇 분 단위로도 달라 청소만 되면 바로 가는 거야 누구를 이렇게 붙들고 얘는 이쁜 아이 그러니까 얘는 무슨 짓을 해서 이쁘고 해도 이쁘고 얘는 미운 아이 무슨 짓으로 미우고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 존재를 송두리째 미워한다고 생각해 그러다 어느 날 사랑주면 놀래지 아니 왜 날 사랑주지 그리고 사랑받은 존재는 헤라엄마가 나는 절대 안 오는 애길 거야 그 다음에 부르륵이 떨어지면 놀래지 미울 때는 미운 거지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규정짓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한테 마음을 쓸 때 나를 미워할 자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여 하지만 나한테 미움 쓰면서 사랑 달라고 하면 안 주지 나도 미움 주지 지가 나한테 미움 줬는데 내가 정신병자야? 사랑을 주게 그렇잖아 가끔 그런 애기들이 있어 이상한 거야 자기는 나를 시컷 미워하면서 헤라엄마는 왜 날 안 사랑해 네가 날 사랑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보지 쟤는 날 사랑하니까 사랑 주는 거야 서로 주는 게 그렇잖아 사랑 주면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 받은 건 여러분이 미움 밖에 안 준 걸 알아야 돼 머리로는 사랑 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미움 애골이 인정을 안 해서 걔 보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야 아프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걔를 인정을 안 해줬던 거야 그 여자남자를 걔가 살았던 거야 계속 미움받지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서러운 구동이었어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맨날 미움받고 상황도 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애기가 행복을 박탈당한 거지 일곱 살 때부터 바보라고 그게 정상이야? 아니 정상이지 옛날에 보면 근데 미움받았잖아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크지는 못했거든 그래서 미움을 참 인정하는 게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오지게 미움을 받고 이제 공부하고 나서 그걸 알았어 사랑과 미움은 하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반대국부인 미움이 반드시 존재하리라는 거 미움을 인정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을 다 사랑할 거라고 착각하지마 어떤 아기들은 그러더라고 해로엄마 이 공부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싹 사라지고 다 사랑해 줘요 그래서 내가 응 아니야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 네가 너무 잘라지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거지 보면서 미워해? 여러분을 미움 받을 때 기뻐해야 돼 여러분이 미움 받는 건 뭔가 잘났기 때문이야 예쁘잖아? 그럼 엄마한테도 미움 받아요 가신아가 저렇게 아빠만 오면 왜 이렇게 좋아해? 이러면서 근데 엄마가 더 이뻐 별로 안 미워해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아라 이러지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안 미워하는 거야 너는 나랑 게임이 안 돼서 거지를 미워하냐고 불쌍하다고 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지만 동정이야 엄청 무시하고 있는 거야 불쌍하면 무시하 자기 자신이 불쌍한 사람 날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나를 개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불쌍한 거지 같으니라고 이런 불쌍한 미움 덩어리 같으니라고 무시하고 있는 거지 그건 수치 주는 거지 미움 받는 건 내가 강하고 잘났기 때문이야 그건 진실이에요 여러분 봐 악플은 누가 제일 많이 달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권력 있는 아기한테는 말 한마디만 하면 악플 달리지 그치? 저기 저 거지가 지나가는 여자 이렇게 엉덩이 만져도 별로 신고도 안 해 잘 왜 이래 미쳤나 봐 이 거지가 이렇게 가 근데 저기 저 유명하고 높은 국회의원이나 뭐 출세한 사람이 내 엉덩이 만지면 바로 신고하지 그럼 막 악플 달리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멋지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그걸 멋지게 살고 세상에 자기 드러나는 게 되게 두려워 무의식이 알아 잠재의식이 미움 받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 근데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산다는 건 미움 받을 각오를 해야 돼 진짜야 친척끼리 다 모였어 내가 이번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 그 얘기하면 질투를 안 받아? 뺏고 싶어 하고 막 받잖아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하는 거야 여러분이 진실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돈 벌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두려워 무의식이 그 두려운 아이를 좀 봐야 돼 그 애고를 왜? 뺏길까 봐 많이 가지면 뺏길까 봐 그 미움 받을까 봐 여러분이 진실로 출세하고 싶었으면 출세했을 거야 근데 그걸 두려워해 그 마음 보는 거야 왜? 출세하면 어떻게 돼?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나한테 매달릴까 봐 의존할까 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날 질투할까 봐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까 봐 얼마나 무서운데 용기에 있는 자만이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출세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강자만이 강자는 미움 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이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그 아기한테 미움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미움 받은 용기를 가지게 돼 미워해도 별로 두렵지 않게 돼 그리고 그 미움도 인정해 주게 돼 어 네가 날 미워하는구나 그리고 같이 그 아기를 미워하지 않게 된단다 그래서 네가 큰 사람이 되고 네 존재가 강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미움 받을까 봐 맨날 두려우면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등이가 미움 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열등이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열등이야 여러분이 뭐 다리 안쪽이 없고 눈 안쪽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학벌이 낮아서 열등이가 아니야 당당하면 절대 열등이가 아니에요 해라 엄마 팔다리 다 잘라봐 그래도 난 열등이 아니야 왜 두려워하지 않거든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 입으로 그림 그리지 자르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마음의 불구자가 열등이야 날마다 두려워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해 버리면 당당함이 나오고 미워하려면 미워해 수치 당해 주지 누가 와서 너 불구자구나 네 나 불구자입니다 아파요 이러겠지 그걸 못하고 누가 나 불구자라고 할까봐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니라고 남의 눈치 보면서 맨날 남의 비유 맞춰 내 뜻대로 못살고 그게 열등인 거야 여러분 날마다 남의 눈치 보잖아 그래서 옷 하나 입을 때도 이거 남들이 보면 이상하겠지 아니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 이런 말도 예전에 그냥 옷 입는 것 같기도 얼마나 그때는 내가 더 막 청산하려고 더 화려하게 입었어 그걸 그렇게 지적질을 하더라 귀걸이 하나까지도 왜 빨간 걸 걸었냐 내 마음이여 빨간색이 좋아 내가 이상하지요 자기 인생을 안 사는 열등이일수록 남의 시선에 의식을 하고 또 남을 그렇게 지적질해 왜 저러냐고 왜 이렇게 아 지나 잘해 지인생 지겨 사는 건데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애고일수록 남을 미워하고 지적하고 수치 주고 수치 당할까봐 두려울수록 그렇게 하죠 용기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 그 미움받고 버림받은 아픈 자기를 무의식 속 애고를 볼 때마다 두렵고 수치스럽고 올라오는데 그게 나가면서 그 미움받은 나를 인정하면 할수록 세상에 미움받게 돼 있어요 출세하면 할수록 에너지 세면 셀수록 왜 내 의견과 다름을 미워하는데 그러면 내 뜻대로 살려면 나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이 더 많지 내 의견과 같은 사람보다 그걸 관철하려면 어때요 미움받아야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그걸 보는 두려움이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이 그거 안 받으려고 맨날 피해 맨날 안 죽어 인정을 안 하고 질기질기 그리고 미움을 써 미워하면 네가 왜 나 미워하냐고 이상한 거지 미워할 자유가 있는데 그 사람도 미움을 인정 안 하고 여러분이 진짜 멋지게 살려면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미움받은 아픈 애고 버림받은 애고를 보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청산되어야 되죠 그리고 저한테 그걸 요기하시면 안 돼요 나 사랑만 줘 물론 사랑 줘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 한 1, 2년은 사랑 줘 아이고 이뻐라 아무리 미움 쓰고 집착하고 똥을 싸도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해줘 왜? 조금 사랑받아야 죽을 용기가 있으냐 근데 막 7년, 8년 됐는데도 계속 미움 쓰고 고집 써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 혼내주지 안 죽어 이렇게 혼내줘 빨리 꺾고 죽어 죽어버려 왜? 자기도 괴롭고 옆에 사람도 괴로운데 딱 미움을 주지요 그때 확 받아 잘못했습니다 하고 확 받아들여야 돼 이때 안 받아들이면 반항하면서 왜 나 미워해 그러면 애기인 거예요 집에서 그냥 유치원생 애기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사회생활을 못 할 사람이야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미움받는데 8, 90% 미움이잖아 지적질 단거 칭찬은 어쩌다 한 번 들어 어쩌다 한 번도 잘 못 들을걸? 화대짝 놀라지 않아? 가끔씩 칭찬 들으면 여러분 갑자기 이놈의 애구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아기가 그래 애들만 보면 잔소리를 난대요 그래서 돌을 닦아라 애들 보면서 잔소리 안 하고 하루만 견뎌봐라 했더니 이야기가 자기가 그때 애구가 깨진 거야 애들이 뭘 잘못해서 잔소리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만 안 하고 그 다음날 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 다음날 몰아서 그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는 거야 저녁때가 됐는데 여기서 진짜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동안 그 미움을 안 쓰면 살 수 없었던 애구였던 거야 근데 뭔가 미움을 써야 되는데 못 써서 안달복다라는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안 쓰니까 남편이 들어왔는데 총알처럼 남편한테 막 계속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순간 이 미움의 애구 보라고 헤라님이 그랬구나 깨진 거죠 여러분 밖에서 뭔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야 여러분이 미움을 쓰고 싶어 응? 그리고 여러분이 미움 받을 때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자기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미움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미운 짓이라는 걸 해도 별 탈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게 청산이 안 되잖아 미움 인정이 안 되면 이쁜 짓을 한다고 한 게 상대는 열불 지르게 꼭 그런 아기들이 있어 미움이 센 아기들 절대 인정 안 한 아기들은 자기 딴에 이쁜 짓을 한다고 하는데 속을 터쳐 옆에 있기를 있으면 안 되겠다 걔 답답증이 올라오고 사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되게 두렵지 자기 버림받고 미움받은 수치당한 특히 존재의 아픔이 그게 제일 미움받은 아픔이야 우리 이모가 뭐 잘못도 안 했잖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지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맨날 그렇게 당해야 됐어 그런 존재가 너무 아플 거야 여자라는 존재도 그거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나? 그것도 아니야 근데 태어나봤던 여자였어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여자라고 방구석 이목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그냥 미움받아서 얼마나 아파요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왜? 그걸 인정하면 나는 이렇게 영원히 미움받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아 너 그렇게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미움받았구나 이럴 것 같아 너무 두려웠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주면 나는 머리로는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그 버림받고 미움받고 존재로 수치당한 애구가 걔가 사는 거예요 그 애구가 올라와서 그 애구가 날뛰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막 나는 사랑 준다고 하는데 미움 줘서 미움만 계속 받게 하고 아프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프지만 죽어야 돼 그 아픔을 나라고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려고 할 때 올라오는 두려움 절대 인정하기 싫어 특히 여러분은 어떤 걸 인정하기 싫어하냐면 엄마 아빠의 못난 모습 왜 그래서 딸들은 그러잖아 나 죽어도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고 나중에 시집가서 똑같이 살잖아 왜 죽어도 안 살 거야 이렇게 거부하는 그 애구가 누구예요 엄마랑 똑같은 애구 그걸 수치 주고 안 보는 애구 그걸 인정해서 엄마가 나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엄마와 다르게 살죠 아버지를 보면서 나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런 아기들은 아버지랑 똑같이 살게 돼 그것처럼 안 살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나라는 걸 거부해 아니 내가 그 배 속에서 나왔어 그분의 정자를 통해서 엄마의 난자를 통해서 나랑 다를 리가 있어 여러분 불가해서 이런 말 했죠 못김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게 뭐예요 인연이란 말이 내 모습이다 이 말이야 지나가다 시장통에서 부딪혀서 미안합니다 해도 이 사람이 내 우주에 나타난 건 나기 때문에 나타난 거야 여러분은 자꾸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내 업장이 끌어당기지 않아 업장이 뭐예요 내 무의식의 애고 똑같은 애고가 없는 사람은 안 만나 평생 가도 만나 같은 사람일수록 많이 만나 그래서 왼수 나랑 왼수처럼 회사에서 맨날 이렇게 있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야 거의 짱둥이처럼 비슷하니까 맨날 나타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미워하는 거야 내 모습이라 미워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려고 그러면 너무 두렵지 거부감 올라오고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때 그 두려움과 거부감 수치를 느끼고 내가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저 사람하고 내가 갔다는 걸 인정 못하는구나 꺾어 꺾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 느끼고 그 사람이 나라고 인정이 돼야 돼 떠올려 보면 그래 나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 돼 마음으로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 못해서 그 애고를 인정 못하는 거고 그 사람과 똑같은 거야 내 주변에 내가 진짜 혹독하게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 그런 인정해야 돼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와서 말 한마디 할 때 그게 바로 내 무의식 속에 애고한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라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건 여러분이 그 그림 보면서 거부감도 들고 좋기도 하고 무의식에 들어가서 건드려 여러분의 존재를 애고를 치유시키려고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는 척키 같은 것도 어우 무서워 이러다가 그 무서워하는 그 아기가 똑같이 척키가 있는 거지 악마가 내 속에 계속 보다 보면 귀엽네 이건 뭐예요 아 척키가 나구나 조금 인정을 한 거야 그래도 조금 인정한 거야 완전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너 척키같이 악마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딱 받아들일 수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편해지는 거야 그걸 인정을 못해서 그렇게 아픔을 겪는 거예요 아픔으로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번 기수가 존재의 아픔이 커 존재의 아픔 내 존재가 그냥 미움받았어 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태어나면서 여자라고 미움받고 아들인데도 미움받았어 또는 원치 않았어 또는 딸을 원했는데 아들로 태어났어 또는 사랑 못 받고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얘가 장애인일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워했어 그러면 그래도 미움받았다고 느끼지 사랑 안 했잖아 너 장애인이지 장애인이지 그려봐 그거 미움이지 장애인의 아픔이 누구 속에나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여자들은요 다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성기가 없는 빼앗긴 박탈감이 그래서 많이 올라오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엄마 아빠가 날 쳐다봐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럴 때마다 아 난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이쁜 애들이 정상이고 난 장애가 있다 공부를 못할 때마다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이럴 때마다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 한 아기는 어렸을 때 인형같이 예뻤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너무 예쁘니까 허어 이러고 본 거야 근데 그 이쁘다는 마음을 못 받아들인 거야 너무 무서웠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쁘다고 쳐다보는데 주목받는데 근데 이제 이쁘다는 걸 못 받으니까 내가 그 이쁘다는 마음을 이쁜 여자야 이뻐서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는 여자야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순간 너무 두려웠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야 이쁜 여자라는 그 마음이 올라오잖아 사람들이 다 자기를 너 왜 이렇게 이쁘냐고 쳐다보니까 그 이쁜 여자라는 마음을 너무 두려워서 인정을 못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든 두려워 자기 속에 크게 있는 마음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엄청 이쁜 여자 마음이 컸던 거야 이 아기 속에 그런데 그걸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을 버린 거지 마음공부 한 것도 아니고 애기가 그 마음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버림받아서 이번에는 이쁜 마음과 하나는 뭐죠 미운 마음이지 그치 자라면서 얼굴이 남자처럼 그 예쁜 얼굴이 어디가고 못생겨진 거야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모이면 외숙모가 맨날 자기 얼굴 보고 그랬대요 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너 어렸을 때 엄청 이뻤데 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이때마다 얘는 몰라 그 그때마다 막 분노와 두려움과 못생겼다는 마음도 또 못 받아들인 거야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턱이 돌아가는 희귀병에 걸려서 저한테 와서 지금 수행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못 받아들인 거야 그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어떤 마음도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 수치당할까 봐 그 두려움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그 마음이 나라는 게 인정이 돼 그 마음을 인정해야 내가 이쁜 여자라는 걸 인정했으면 그 아기가 굉장히 이쁘게 자랐을 거야 그리고 뭐 연예인이나 뭐 미스코리아나 뭘 했겠지 주목받았겠지 그 마음을 인정 못하고 자기가 버리니까 현실에서도 다시 이제 그 반대급부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마음을 버리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 버림받으면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마음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